테너 메탈 피스 인데요 여기 앞에 보이신 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레트로리바이벌 사이에서 나온 테너 피스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명은 세븐스 에비뉴 라는 제품이구요 전체적으로 과데라 스타일로 나온 테너 메탈 피스 입니다 과데라 mb2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지구상에 어떤 현존하는 어떠한 현존하는 과데라 오리지널 제품보다도 소리네이가 훨씬 편안한 그런 제품입니다 과데라의 그런 시원시원하고 까랑까랑한 그런 파워풀한 음색도 다 연출이 되면서 어 생각보다 서버튼 연출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저음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과데라 스타일 마우스피스 중에서는 가장 탑 핸드메이드 급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최고 최고급의 명품 마우스피스 이구요 어 지금처럼 이름만 가지고 가서 그냥 독일에서 그냥 생산하고 있는 어 데이브 과데라 피스가 아니라 데이브 과데라가 직접 직접 손으로 깎아서 어 조엘 페킨스라는 그런 연주자에게 선물한 그런 피스를 기반으로 그것보다 더 상응하는 특수 학금 소재로 만들어지고 아주 정교하게 깎아진 제품이라서 웬만한 과데라 오리지널 제품보다 소리가 더 잘 납니다 과데라 아무리 상태 좋은 과데라를 우리가 불어도 특정 음에서 턱턱 막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음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저음역대에서 서브톤 연출도 굉장히 편안하고 중고음대로 올라가면 시원하고 폭발적인 파워풀한 그런 음색을 테너의 그런 남성미를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이 신품이 125만원 인데요 요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78만원 입니다 호수는 111 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기존 피스들 110 쓰시는 분들 버그라센 110호 같은 거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무난하구요 호수는 110 그러니까 8호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피스들 7호반 부는 것 처럼도 부실 수가 있는 그런 호수를 오프닝을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op érer â Reid ал아 발 Brain 발 Brain enses 비디 손 네 앞에 보이시는 것은 조디 재즈사에서 나오는 엘토 dvhr 6호 피스 입니다 요거는 아주 깨끗한 거의 신품 같은 그런 상태의 제품이어서 박스까지 그대로 있네요 파우치도 있구요 네 앞에 보이시면은 24K 골드 도금 되어있는 링도 껴져 있고 피스 각인도 그대로 살아있고 요거는 거의 신품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가공상태에서 보시면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정교함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냥 깨끗한 거의 신품 같은 그런 상태인데요 조지 재즈 dv모델은 이런식으로 리드를 올리는 테이블이 한 번 더 깎여져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요 세컨 윈도우라고 해서 리드의 떨림을 더 극대화 시켜 줘서 소리 내기가 더 편하고 소리 볼륨이 더 풍성해 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허받은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구요 요 베풀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로우 베풀 피스를 보는 것처럼 베풀이 깎여 있는데 하이베풀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도록 챔버에서 살짝 언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언덕이 살짝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로우 베풀 피스에서 하이베풀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 중에서 하이베풀 피스가 해 보니까 삑쌀이 만나고 컨트롤이 너무 어렵고 특히 전보자바 A45 같이 너무 거친 음색을 가진 피스들의 조금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음색을 보여주면서 중저음대에서는 푸근하고 풍성한 그런 부드러운 음색을 연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마수피스이고 지금 요 제품은 호스도 6호여서 정말 편안하게 부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저희가 신품은 75만원에 판매 중인데 이 제품은 지금 판매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도 50만원 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신품을 50만원에 사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신품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이 제품을 만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리가천은 미포함 상태로 출시된 그런 제품이라서 이 중고 제품도 리가천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Hey guys, it's Jody here I want to introduce you to the new DVHR alto saxophone mouthpiece This is metal piece 프랑스 여기 옆에 보시면 브랑셔 프랑스의 브랑셔 회사에서 나오는 테너메탈 중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들 성향을 보여주는 베플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요 로우베플 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베플 피스에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만날 수가 있는 오토링크가 좀 많이 답답하셨던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꽤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호수는 J27, J27 모델이어서 한 7호에서 7호 반 사이 정도 되는 호수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품은 36만원에 판매 중인 상품인데요 이 중고 제품은 상태가 사용 횟수에 비해서 굉장히 잘 보존이 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중고 제품은 판매 가격이 저희가 1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리가처가 포함이 되어서 여기 번들 리가처가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피스에 비해서 리가처는 상태가 조금 너무 오래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리가처를 꼭 구매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원래도 이 리가처가 굉장히 좋거든요 성능이 상태만 조금 열어서 추후에 나중에 구입하셔도 리가처를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피스랑 일단은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번들 리가처 포함해서 18만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상태가 정말 좋은 미국의 유진 루소 유진 루소사의 JDX 엘토 중고 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베풀이 살짝 특별한 그런 베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최근에 최근까지 나왔던 구형 제품이고 로우 베풀 피스에서 하이베풀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하이베풀로 넘어갔는데 전보자바 A45 같은 그런 피스들이 너무 음색이 거칠고 불기가 어렵고 하신 분들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유진 루소 JDX 를 보시면은 베풀은 살짝 있지만 거의 로우 베풀 불듯이 편안하게 부실 수가 있고 굉장히 중저음 때에서도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가 나지만 위에 중음이 넘어가서 고음으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그런 고음을 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중고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요 신품은 3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시는 중고 제품은 23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신품을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10만원 굉장히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호수는 6호여서 정말 편안하게 부실 수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5호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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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R 모델입니다. R 모델 같은 경우는 로우 베풀 비스로 정말 누구나 불기가 편안한 그런 제품인데요 특히 이 제품은 호수는 4호로 호수는 약한데 고음에서 달라붙거나 답답하거나 먹먹하지 않고 풍성하면서도 부드럽고 시원하게 부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내가 쓰는 마우스피스가 없다 아니면 악기를 구매해서 들어있는 번들 마우스피스가 퀄리티가 너무 낮다거나 좀 음색이 너무 안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큰 호수로 넘어가기 힘들고 이 호수를 불어야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정말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소리 불기 편한 그런 마우스피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제품은 신품이 33만원에 판매 중인데 이 중고 제품은 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신품이 33만원에 판매 중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